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워도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충분히 생각을 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 다음을 모색했고요.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 폭정을 막고 민주 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불출마 선언으로는 모범 답안 같은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유 전 의원의 불출마 예상하셨습니까?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기류가 사전에 좀 읽혔죠. 공식 일정 중단한 지가 꽤 오래됐고, 그래서 언론 쪽에서도 역시 불출마하는 쪽이 아니냐라고 지금 많이 관측을 했었는데, 역시 불출마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연 이번에 꼭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런데 지금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어떻게 보면 좀 겨냥해서 당원 개정까지 해가지고 당원 100%로 이렇게 전대 룰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나와서 사실은 1등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굳이 비용 들이고 노력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판단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겠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고 윤석열 정부도 후반기로 넘어가다 보면 본인에게도 뭔가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약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천수답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것보다는 대권주자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그랬듯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각 세운 그 기조하에서 당차게 나와서 패하더라도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어찌됐건 재판단이고, 유 전 의원은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 전 의원은 과거에도 권력자와 대립각을 세웠다가 뭔가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작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워낙 배신자 이미지, 이게 강하게 프레임이 걸려있는 상태고, 유 전 의원이 당내에서 뭐 하겠다고 하면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이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고. 이게 어떻게 완벽하게 아직까지 해소가 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한계점을 느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